지난해 9월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코로나19와 국방개혁 2.0으로 접경지역이 최악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최근 남북관계마저 경색되면서 도내 접경지역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스쿨존에서만큼은 운전자에게 더욱 강한 주의 임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과하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론은 지금에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자 국내 저비용 항공사들이 잇따라 양양노선 신규 취향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미뤄졌던 등교 수업은 시작됐지만 학교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신청하고 일집도를 낮출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접경지역 상황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혈병에 코로나19와 국방개혁 2.0으로 최악의 상황에 처했는데요. 최근 남북관계마저 경색되면서 도내 접경지역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철원 대표 관광지 중 한 곳인 고석정. 6월이면 안보관광을 위해 매년 많은 사람들이 찾지만 요즘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지역 활성화되려면 안보관광도 오고 그래야 장사도 되고 적어도 되는데 코로나 바람에 사람이 유동이 없으니까 경제는 다 죽었다고 봐야 돼요. 실제로 고석정 관광객은 지난해에 비해 40% 넘게 줄었습니다. 지난해 9월 아프리카 돼지혈병이 확산되면서 민통선 일대 관광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에다 남북관계마저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안보관광 중단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또 다른 철원 안보관광지인 백마고지 전적비에는 경찰까지 배치됐습니다. 기습적인 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위해 경찰이 24시간 감시초소를 설치한 겁니다. 철원 지역은 경기도 파주와 함께 대북전단 살포가 주로 이뤄진 지역입니다. 지난 2015년에도 이곳 철원 노동당사 인근에서 한 보수단체가 대북전단 만장을 북한으로 날려보내기도 했습니다. 철원 최북단 마을인 대마리와 월하리 마을 곳곳에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16일 북한이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접경기억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철원 한탄강 관광지 등도 당분간 개점 휴업 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북전단 문제가 터져가지고 또다시 경색되고 또 국방개혁 그걸로 해서 군인 인원은 감축이 되고 뭐 여름 성수기 문제가 아니라 계속 누적돼 있던 산경기가 여름 되면서 뭐 이쪽 지역으로는 이런 냉랭한 지역에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지난해 9월 아프리카 대절병으로 시작된 접경지역의 피해가 코로나19와 국방개혁 2.0에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까지. 접경지역은 그야말로 휘청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강원도가 횡성 묵계리 옛 탄약 부대 부지에 전기자동차 시험 주행장을 만들겠다고 하자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횡성군은 주민이 반대하면 부지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돌연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사업 부지는 확정됐지만 반대 여론도 여전히 완강해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논란을 빚고 있는 횡성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즉 전기자동차 시험 주행장 예정지는 묵계리 옛 탄약 부대 부지입니다. 60년간 주둔하던 군부대 부지 매입을 위해 횡성군이 투입한 비용은 320억 원. 현재 원주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인 규제까지 해제될 경우 활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같은 알제베기 땅을 공공기관 유치에 활용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게 반대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실제 매 선거 때마다 횡성 묵계리 옛 탄약 부대 부지에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등의 개발 계획이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습니다. 횡성군도 당초 주민들이 반대하면 강원도에 부지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묵계리 옛 군부대 부지가 향후에 군소원 방지법까지 적용되면 활용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내년 12월 법 시행 이전에 인허가 고시가 완료된 사업만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 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겁니다. 강원도와 횡성군은 주민 반발로 한 차례 무산됐던 공청회를 다시 열어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주민 설득에 나섰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묵계리 탄약고 인근 부지에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외에 사회단지하고 생태공원 그리고 모빌리티 테마파크 등 융복합단지를 조성해서 강원도는 전기자동차 주행시험로와 연구동, 인증장비 등을 포함하는 지원시설 건립이 확정돼 이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졌다는 입장입니다. 지원센터는 탄약부대 부지 32만 제곱미터에 오는 2022년까지 국비 등 480억 원이 투입돼 조성될 예정인데 다음 달 본격적인 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탄약부대 부지에 이모빌리티 지원센터 건립을 반대해온 일부 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개발사업도 겸해서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를 이제 추진을 하겠다 하고 이렇게 제시를 하셨는데 그거는 저희가 볼 때는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를 묶여리도 일단 유치하기 위한 어떤 명분에 불과한 거 아닌가 우여곡절 끝에 이모빌리티 지원센터 건립 부지는 확정됐지만 논란의 불씨는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희입니다. 강원도가 해외로 나갔다가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기업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합니다. 강원도는 16일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해 해외 유턴기업지원전담반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유턴기업의 국내 복귀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돕고 이전 후 고용촉진 보조금과 임대료, 물류비 등 각종 인센티브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유턴기업의 맞춤형 입지 여건 조성을 위해 전용단지를 지정 조성하고 LH와 연계해 산업단지 내 행복주택 건립하는 등 주거 안정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강원도와 강원 테크노파크는 코로나19에 따른 수출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기업을 위해 온라인 수출 상담회를 개최했습니다. 16일부터 4일간 춘천 스카이 컨벤션에서 열리는 상담회는 화장품과 의료기기, 식품 등 도내 34개 기업과 해외 핵심 바이어 67개사가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화상 상담을 통해 제품을 홍보하고 해외 마케팅의 돌파구를 모색했습니다. 강원도는 이밖에도 비대면 마케팅 강화를 위해 상시 활용이 가능한 온라인 수출 상담 시스템과 지역별 수출 상담 기관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립춘천병원과 춘천우체국이 16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집배원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립춘천병원과 춘천우체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집배원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평가를 하고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개인상담과 정신건강교육 등 종합적인 정신건강서비스로 직무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도록 합니다. 최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면 큰 처벌을 받는다 또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해당 개정안을 둘러싸고 시민들 사이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론은 지금 홍승연 기자입니다. 해마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만 건 이상 발생합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500여 건에 달하는데요. 적어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큼은 운전자들이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두 달이 지난 지금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민식이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달라진 것인지 모르는 시민도 많았습니다. 민식이법 대회에서 좀 들어보셨어요? 민식이법? 민식이법이 초등학교 그 앞에 사고 났을 때 그거 아닌가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30km 이하로 운행해야 된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은 크게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의무화와 상해사고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법 개정 이후 스쿨존에서 아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특히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사고가 나면 성범죄에 준하는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처벌에 대해 설명한 뒤 들어본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아동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강한 형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천천히 서행을 하면 사고가 들렀다니. 그렇죠. 초등학교 아니라도 좀 사람이 좀 많이 다니는 데는 좀 서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뿐 아니라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애들이 한참 몰려나오고 이럴 때는 운전자들이 좀 더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죠. 아이들의 입장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아이들이 커야지 그것도 사회가 발전되는 건데 아이들이 무슨 보호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운전자한테도 가하다 이런 것보다는 서로 지킬 것 지켜주면서 지나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스쿨존에서 아이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운전자에게 강한 주의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 자체에 공감한다는 겁니다. 반면 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처벌이 과도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무조건 민식이법을 통해서 강하게 처벌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물론 아이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차원에는 동의하지만 너무 처벌이다는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대수는 학교 앞으로 안 가려고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갈 수가 없어요. 민식이법 시행 이후 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35만 명 이상의 국민이 동참하는 등 논란이 커져가는 상황. 민감룡 경찰청장은 수사 과정에서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엄밀히 따져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들이 다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 속에 탄생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처벌의 강도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연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여행을 계획하셨다가 취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해외 노선이 막히자 국내의 저비용 항공사들이 잇따라 양양노선 신규 추향에 나섰다고 합니다. 올여름 양양국제공항이 효자 노선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박건상 기자입니다. 대형 항공기가 활주로에 부드럽게 내려앉습니다. 국내선 출입구에는 서핑보드를 든 관광객도 눈에 띕니다. 제주에서 양양국제공항을 찾은 관광객들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항공편이 큰 폭으로 감소했던 양양국제공항이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조금씩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양양공항을 기반으로 출범했던 플라이강원은 해외 노선이 중단되자 김포 양양노선을 신설했습니다. 주말 동해안을 찾는 수도권 여행객이 타깃입니다. 최근 해외여행이 어려워지자 국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강원도 여행의 편의 증진 및 도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7월부터 금, 토, 일 주 3회 운항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저비용 항공사들도 잇따라 양양 신규노선 취향에 나섰습니다. 티웨이 항공은 오는 26일부터 부산 양양간 노선을 매일 3회 운항할 계획입니다. 또 광주 양양노선도 매일 2회 운항합니다. 제주항공도 다음 달 17일부터 부산 양양노선을 평일 1회, 주말 2회 운항할 예정입니다. 다수의 항공사들이 양양노선에 신규 취향하지만 여름철 성수기에만 집중될 뿐입니다. 항공업계는 양양노선의 지속적인 수요 창출이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대한항공과 제주항공이 김포 양양노선에 취향했으나 수익 문제로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실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양양 제주노선의 항공편은 모두 118편이 운영됐지만 전체 좌석 수중 탑승객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의 지속적인 노선 유지를 위해서는 다양한 관광객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강원도와 양양국제공항은 공항에서 양양시외버스 터미널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렌터카 업체 입점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각 학교마다 미뤄졌던 등교 수업이 시작됐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농어촌 작은 학교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학생 수가 적다 보니 자연스러운 생활 속 거리 두개가 가능해 오히려 교육과정에 흔들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지영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춘천 외곽의 한적한 마을에 위치한 초등학교. 전교생이 60명도 채 되지 않는 작은 학교입니다. 다양한 체험활동과 특색 있는 교육과정이 알려지면서 최근 전학생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학생 6명이 도심에서 전학을 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단점이던 학생 수는 오히려 장점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도심의 큰 학교는 등교 수업 시작 후에도 학년별로 등교하는 날짜를 달리하면서 문의만 등교라는 불만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학교는 자연스럽게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이루어져 모두 매일 등교 수업이 가능하고 교육과정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안전한 교육과정으로 관심이 모아지자 강원도 교육청은 작은 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성화 교육과 통학 지원, 주소 이전 없이 전입할 수 있는 도농간 공동통학구역 확대 등을 추진합니다. 내실이 있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서 공동교육과정 그리고 특성화 교육과정을 위해서 매년 지속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도심지에 있는 대규모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전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도심지 공동통학구역이라는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조금 더 확대해... 경제 논리에 의해 통피와 위기를 겪어온 작은 학교.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맞춤형 수업에다 방역 관리의 우수성 등이 더해지면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거리 두기가 생활화되면서 강원도 내 작은 학교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미 뉴스 한재영입니다. 강원도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 2025년까지 밀원수림 조성 5개년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밀작업과 접근성이 좋은 밀원수림 조성을 위해 해발 300m 내외에 공유림 52개소, 383헥타르에 밀원수 80만 그루를 심을 계획입니다. 수종은 채밀량이 많고 도내 생태환경에 접학한 마가목과 헛개, 온나무 등입니다. 강원도는 매년 50헥타르 이상의 밀원수림을 조성하면 2025년부터 안정적인 채밀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월분이 오는 10월까지 동강 등 주요 하천 5곳에서 초등학생과 함께하는 수중생태 모니터링 활동을 펼칩니다. 모니터링 활동에는 지역 내 초등학교에서 선발된 4학년에서 6학년 초등학생들이 참여합니다. 참가 학생들은 직접 물고기를 잡아 조사표를 작성하면서 하천 수질 상태와 수중생태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됩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수요일 하늘도 다소 구름만 끼는 화창한 날이 계속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운을 살펴보면 춘천은 31도, 홍천은 32도까지 치솟아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지역민구와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